세븐틴 어떤 표현법을 써야만 내 맘이 전해질까 마음을 꼽아서 너에게 복사해 붙여야 하는 건가 어느 멋진 날에 나에게 잔하고 듯한 여성 내 맘을 취하고 시선을 빼앗고 넌 욕심쟁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날 난 모두 몸에서 받아주고 싶은데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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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난 자꾸 들어가는 말 물을 마시던 송잔하지만 나는 너에게 더 끝까지 차오르던 그 말은 내일 꼭 가겠어 너 예쁘다 나의 흥이 나의 흥이 독특한 짐